권유 오빠랑 저는 열심히 또 일하러 들어가보고요 언니가 이제 대망을 장식해주세요 어? 체리오타 예스 컴온 노래 잘하고 있어 응? 응 노래 잘해 노래 잘할게 맛있게 드세요 마이크 오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마지막 곡을 맡게 되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곡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너무너무 예쁜 곡입니다 저도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? 자기야 내 내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내 모든 것들일 테요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아멘 아멘 아멘